서울 모초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성남, 하남 등으로 약 100km로 달리던 무면허 운전자 10대 남성을 긴급 배치 중이던 경찰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3월 7일 16시 20분경 차량 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체포해 사건 발생지인 서울수서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수서경찰서 관할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자 즉시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울 강남, 성남, 하남 등 100km로 무면허 운전했습니다. 차량 절도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하남경찰서는 긴급 배치 중 차량을 발견 2km를 추격한 끝에 경기 하남 8당대교 위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군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뉴스앤뉴스티브의 배석환 기자입니다.